첫 번째, 암과의 정복을 위한 저희의 첫 번째 여정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. 그 이후에 2018년에 창업을 거쳐서 6년 후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저희 액체성검 3대 제품이 이미 세계 유세의 고객들에게 기술력을 인정받고 명시를 상부한 베스트 인클래스 제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암 정밀 의료 분야에서 저희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. 암 정복의 미래를 선두하고 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글로벌 정밀 의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매진하겠습니다. 저희들의 한 걸음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